함부로 좌전하면 안돼 아슬아슬한 승리인데 애들 체력이 너무 낮아 지금 여기 안에서 나무 안에서 개판 전투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 나무 안에서 개판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준비! 창을 들어라! 토탈모 진상궁무상이라고?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많았으면 나도 병사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다 죽이고 다녔지 창을 들어라! 장병대! 장병대! 주먹! 신속히! 대기중! 신속히! 더 빨리 가라! 내가 더 했다! 주먹! 모두 주먹! 동병대! 아 체력이 너무 없어 특히 지금 조왕과 곽과 체력이 더 없네 곽과는 그냥 퇴각시킬까? 준비 완료! 얘들아 오고 있니? 얘들아 오고 있니? 너네 못올까봐 내가 좀 구경하는데 빨리 가자! 가라! 크랍! 서둘러라! 가라! 크랍! 서둘러라! 달려라! 신속히 전진하라! 신속히! 뛰야! 더 빨리!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빨리 가라! 서둘러라! 준비를 해라! 달려라! 신속히 전진하라! 어서 움직여! 더 빨리! 심장을 돌여내주마! 그 말재간도 니놈 만큼이나 한심하구나! 빨리 가자! 오리폭병이 들켰다... 안 뜨나? 죽여라! 용의 눈빛 앞에서 몸서리쳐라! 용의 눈빛 앞에서 몸서리쳐라! 너네 스킬 감... 스킬 없애는 거 없어? 내 분노를 느껴라! 내 분노를 느껴라! 그러면 죽어야지! 불교! 공격! 스킬을... 공격! 보수기하는 게 없으면... 죽어야지... 넌 쓰러지리라! 아비를 보이지 마라! 적장이 죽었다! 빨리빨리! 가자! 퍼저한테 덤비는 거야? 뛰야! 뛰야! 선투로! 지축을 뒤집는 일격! 죽여라! 내 분노를 느껴라! 내 분노를 느껴라! 퍼저를 덤비는 거야? 망설이지 마라! 준비! 가구를 타져라! 준비! 준비! 뛰야! 신속히 전진하라! 주목! 싸워라! 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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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고...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닥치고 죽어라! 적장이 죽었다! 빠져... 상대도 안 되는군! 경쟁! 아! 지켰고!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라! 적설을 불어트려라!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어! 말타니? 말타구나!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내가 될까! 여포 스킬을 써주고! 몸서리쳐라! 이거 써주고! 내가 됐대! 준비들 해라! 적들이 도망친다! 자고를 타자! 유포에 분노 한번 써주고! 적장이 죽었다! 적장이 죽었다! 적장 죽었고! 어이상은 버틸 수 없는 모양이고! 동경! 이제 좀 빼주고! 가자! 더 빠르게! 지나가요! 오오오오오오오! 적장수 모두 죽었어영! 빨리 도망가세요! 아.. 다 metropolitan writing 맥탄이 아니었나? 감령 살켜주는거 한번 실험해봐야되는데 집에 가시라고요 제발 모두들 주먹 준비 죽여라 다들 집에 가시라고요 적들이 도망치했더라 민들 장수 죽었는데 왜 집에를 안가세요 왜? 사비를 보이지마라 민들 장수 죽었으니까 집에 가시라고요 준비 모두 주먹 준비해라 불교 이것들은 사기가 안깎게. 나 지배를 안가네. 왜 이렇게 굴굴해. 굴하란 말이야 굴. 그렇지. 이것들 도망가는 거나 좀 참자. 너로 은혜 퍼져도 좀 맞지 않았대요? 퍼져도 체력 좀 깎이지 않았어? 깎였네. 와서 천 원씩 주고 가시네. 맞다, 감령. 이번엔 꼭 껴줘야지. 아유 내 패널 사장님! 3억 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담아서 떼페룽 페르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빠 거몽.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떼페루님. 사우똥과 관계가 좋아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돼서. 감령한테 팔을 좀 껴주자. 테스트 삼아서 그 미치껄 리노라고 한 다음에 껴줘 보자고요. 나의 용기도 저 산처럼 높이 솟길을 감령 무기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무기 없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것들은 이제 다 죽이자. 항체뿐이 승리라고? 자동 한번 돌려볼까? 자동 돌리면 장수들이 좀 많이 맞더라고. 애들 다 죽였네 탄 개수 제한이 있다고? 음.. 알고 있어요 여기 또 오네 이는 열정을 품어라 움직일 준비해라 이동한다 완우 사망 동리 수평 사망 특성 획득 여포 특출남 본능 6 근데 본능 이미 200이라 저의 자포는 올라봤자 의미도 없는데? 여포 본능은 이미 맥스 이걸 빼면 빠지는구나 이걸 빼도 맥스 차를 결이나 올려줄까? 차량이나 차라고? 여포가 여포가 방금 정색했다고? 표정 안 변하는데? 차량 안 변하는데? 이다 치아 됐어요 영공국 속국 독립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것저것을 다 내놔라 미친놈아 죽어 이 자식아 너놈이 나이 적수야 알고 있어? 너놈은 내가 귀필코 죽일 것이야 누구 속국이냐고요? 원소, 원담 십덕새끼 아님 하요 기묘하다 길어 봤어요? 네 지금 기묘합니다 제가 원소 속국 맨날 많다고 찡찡댔는데 제가 속국이 됐으니까 벌써 기묘한거죠 제가 원소의 속국이라니 말 없습니다 내가 저놈의 속국이라니 이 정도면 막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파워해주고 아 여기를 막아야 되겠구나 극병대 주목 그치 멋진 책 쇄 뭐 묻안 동생 뭐 뭐 어색 늦어색 뭐 욕하는 줄 안 떠고? 저번 아이디가 저러더라고 됐고? 근데 원래 조조 원소 아래 아님? 원소가 조조한테 죽기도 했죠? 그리고 아래였다기보다 그냥 동맹이었죠 동맹 아 이게 애매하구나 여기 막기에도 이 병력도 애매하고 요거 막기에 이 병력도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그냥 살짝 막다가 살짝 막다가 일로 이동하면 되겠다 저 둘이 친구였어요 원래 조조랑 원소랑 그래도 동맹이었거든 얘네는 일로 안 오는데 일로 안 오는데 뭐지? 여기 지원 한번 가보자 이거 패고 얘네들은 뭐하지?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이거는 안올려다봐다 일로 보내지 달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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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병대 그 저 저 아 여기가 뚫렸네? 얘네들 왜 나가 있어? 여기가 뚫렸잖아 여기가 문제네? 여긴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오는 거야? 얜 막았지 마땅 여기 부족은 막으러 갈 거야 여기 막고 아니 여기 이분들은 여기로 가고 여기만 막으면 되겠는데? 아 여유 막으면 되겠는데? 됐고 상병 일로 오고 뭐하려... 패고? 뒤가 뚫린게 좀 에바네 여기도 약간 위험하네 아 여기가 장소만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지마 여기 버텨봐 성문을 부서 그들의 목을 쟁취하라 아오 요거 뺏겼다 망나 싶었더니 모르겠네 헬로건 쌓는다 지금 남은게 여기도 있고 다행히 얘네들 여기서 세왕 끌고 있네 헉 홀창병부터 전원쏘지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헉 왜 창병부터 전원쏘지 헉 헉 헉 헉 아 상대에게 장수가 있어가지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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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겠다 못 이기겠다 장수 때문에 장수 때문에 못 이기겠다 다행히 장수 하나 도망쳤고 오 됐다 막았다 장수 도망가기 해가지고 막았다 됐다 막았다 아 장수 못 이기나 했는데 이게 창병들이라서 어떻게 이겼네 아 장수 이빨 너무 힘들어 아 맞다 이거 눈 아직도 이러고 있었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페르님 넘넘 감사해요 천원 천오백원 게이드 이천오백원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이천오백원 게이드 그 다음에 2만 7천 원 됐어 돈 많다 한음 한솥 아들이 한음인가 유대의 유해임은 장초 오공국 탈퇴 어? 김단진 장군은 올라갔다. 이것을 바로 기대했지. 김단진 어디 있어? 여기 있군. 공룡과 함께 있군. 너는 죽었어. 내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따가 군주랑 같이 가면 군단 해산을 못 시키네? 대신에 군주 모가지를 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독을 풀어야 되나? 군사보고보면?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 열심히 전쟁으로 먹었어요.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씩. 그러면 돈이 좀 생겼으니까 이걸로 땅을 사서 돈을 좀 벌까? 일시부를 일시부를 아, 탕고를 좀 들릴까? 전쟁으로 먹기 애매한 곳? 예를 들면 유비 이런 데는 내가 전쟁으로 먹기 애매하잖아. 이런 거 돈 주고 사는 거지.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에바구나. 너무 비싸구나. 땅을 돈 주고 사는 건 좀 에바네. 병사를 뽑아서 땅을 뺏어서 일시부를 늘려야겠다. 아, 그 턴고를 늘려야겠다. 나도 드디어 병사를 얻게 되구나. 아니야. 기만 창병보다 도병 도병으로 가자. 이러면 1200원이면 20탄 버티는 거지? 결정죠. 결정전? 응. 결정전? 비한지는 옥속 필요없죠? 아 조조를 꺼낼까 그랬나? 얘네들로는 그냥 다니고 조조를 꺼낼까 그랬나? 감사합니다 결정적 성공 소용한 장소하고 친한 곳은 싫어하고 싸우던 곳은 엄청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700원 예를 들어서 공손찬이랑 싸우고 있는 국가는 풀어주면 싫어해 전화를 위해! 병정을 열겠다 선골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심한데 돈 좀 벌로 가야겠다 아냐 적당한 장소 우겨주기 증정한 장소 이리 오오시오 이렇게 적당한 장소 우겨주기 용k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유비야 돈이 생각보다 없구나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원담안태 해방요구 17.7 이제 점점 해방 보이시면 탈 수 있나 보다 그 다음에 무독장 12.9 2.8 믿음직하지 않음 때문에 고생이 많네 신용 50 500 500 500 90 근데 마이너스 600원 됐죠? 글쎄요 당분간 버틸 수 있겠어 10탄 정도 개혁 개혁은 지금 보난타일을 팔룩감사합니다 노몽업쪽을 좀 찍어봐야겠당 팔룩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상당 AHK님 안녕하세요 팔자님 안녕하세요 간다르바님 하요 포도님 하요 지불금 불가침 협정을 해줄테니까 6,000원 내놓으세요 내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나한테 돈을 빙 뜯으려고 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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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지배님 5,000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담 소고개 3점 명령 공용 공용 다 오른쪽으로 가네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 동원속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잘 되세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들으세요 여기 충원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라는 곳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뜹니다 뜨는데 동원속도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원속도라는거는 처음 뽑자마자 충원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 끊기고 그 병사 다 죽고 나서 또는 모집 버튼 누르고 이때 이때 챙기는 버프예요 사충원 때 죽고 나서 주모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하면 이게 끊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동원 속도가 20%가 붙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붙으면 50%가 안 돼 최대 50%거든요 충원율이 그 동원 속도 제외하고 최대 50%인데 이렇게 30%는 31%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20%가 붙어서 51%가 된 거야 그래서 두 턴이면 풀피가 되는 거지 50% 50% 100% 그래서 동원 속도라는 것도 이 버프를 받고 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빨리 이동하면서 체력 채워야지 하면 오히려 체력이 안 찬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동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다 그래요 이거 전투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 모르고 있으면 손해를 좀 많이 봐요 이제 보면 1턴 뒤에 충원된다고 하죠 근데 보면 대충 보면 한 30% 되면 찰 것 같아 그러면 이동을 해도 2턴이긴 한데 거의 풀피 될 것 같죠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한 2턴 남은 건데 1턴만 채워도 거의 풀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동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우리 경계사 넘어가면 보충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피로를 푼다고 하시네 여기서 피로를 푼다고 하시네 아 이거 원담 거야? 아 영공구 맞다 전쟁 끊겼지 그럼 이리로 가야겠네 온 힘을 다해 어 얘 여긴데? 모두 공격해라 안 된다 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없지 않나?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라 불가능하지 너 도관에 둔주네 늘만한 장소 있나 보고 구경해보고 구경해보고 없어보이고 네 정강훈 할 때 2턴이면 만피인 이유가 50%라서 내가 그래서 건물을 100%까지 지었다가 나중에 알고 그거 다 헐고 그랬어 문사 통행권 그래요 현문현답이라 현문현답이라 망설이지 말아 아무도 우릴 받을 수 없다 멀리 도망 못 가죠? 멀리 도망 못 가죠? 멀리 도망 못 가죠? 500원 500원 게이드 해방 주인에게 터락을 500원 벌어들을 풀어줘라 전장으로 열정을 품어라 지금 남의 땅이라서 충원 안 되죠? 움직일 힘이 없다 여포 먼저 안진 직감을 믿어라 이동한다 외복 2대 주신 이 여포는 사신만을 믿는다 전장으로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조용히 대기하라 맞다 공용 게 어디갔어? 김단진이 어디갔어? 원담 황금전 공용 공용 예전엔 덱이 잘 나갔는데 저 터지느라 바쁘네 근데 김단진 어디갔지? 이쪽에 있다고? 어디? 김단진 어디갔지? 외복이 했나? 아니 매복해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여기 있대 안 보이는데 여기서 매복 중인가봐 매보인 게 안 보인가 보다 군단 침투 공용 오케이 이거 해도 안 보여? 이거 해도 안 보여? 매복에 있으면? 사나가니마요 죽 오? 이 녀석 이름이 맘에 들어 착하당 밀려꾼인데 착하당 밀려꾼인데 착하당 밀려꾼인데 착하다고? 밀려보라는데 착하다네 이름이 맘에 든군 대중적임 단호함 민첩함 불만 심어서 좋은 장소 빼오자고? 아 좋은 장소가 있을까? 좋은 장소가 있을까? 고장 대교 대교 소교 오빠 내교 유언이 도 여기 있었어 으흐흐흫 놓은 장소가 없는데요? 쥐석상 신속하게 행동해라! 신속하게 행동해라! 조비! 아 이거 찍을 뻔했나? 조비 뺄 일이 있나 모르겠다 왕몽연씨 이거도 가주시구요? 다 됐나요? 이케 위 그 이케 근데 이거 가지고 못 막을텐데? 유혼이네? 열정을 쏟아라 오기를 틀어라 흠 방사이가 방사가 오공국 석국이 됨 묘장 오공국 하우돈 요포 관계 오기 왕몽연 인정 마이너스 천원 이 중에서 종속으로 779원이 나가고 있네 종속을 풀면 석국을 풀면 좀 덜 그거 뺏기겠네 이 전쟁 끝낸 다음에 석국을 풀고 방초랑 공소년을 칠까? 아니면 석국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소년 이거 다 먹고 땅 어느정도 완성시킨 다음에 석국을 풀까? 이게 낫겠다 그래서 한 세부대 유지비 나오면 그때 풀죠 방문관은 공속국 유지를 하자 교역상을 줄테니까 오천 이 사 이 양아치 아니야 양아치세요? 아니 사이도 좋으면서 왜 이렇게 양아치 짓을 자꾸 하세요 유비세력은 아군을 합병하여 우리를 합병하는거야? 상골 없을 때 퀘스트하면 쏠쏠하다고? 이거 퀘스트 돈 줘요? 만족도만 올라가지 않아? 퀘스트 퀘스트 썰어? 억지 0 9 빈 4 5 0 5 6 군대의 지지 아 상해 지지도 항상 이런거일 경우에 유해민을 칠해 유대를 칠해 구석을 받았네 오공국 지금 공국이 오공국 연공국 이렇게 있나 유비는 공국을 안만들었네 땅도 넓은데 원담도 안만들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꽤 모였구나 의무를 다하리라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횡량차단을 안하고 전장으로 직감을 따르라 전화를 재패하자 전화를 재패하자 전화를 재패하자 공격 이렇게 하면 3개 다 되지 장윤층의 지지 상업소의 시베브라트 음.. 좋군요 거센 불이 말이지 내 마음엔 불이 붙었다 그대와 함께라면 환영이오 순환이 다시 시작되니 순환은 기독된다 석고 석고 준비 달 달 뿌리 여기로 찾으러가자 토병대 전투 준비 준비 가구를 다져라 누워 궁수들이여 달에 장전하라 장병대 전투 준비 아 이게 얼마만의 전투다운 전투인가 그동안 진상공모상 하다가 드디어 안심 안전하게 전투를 하네 그동안은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게임했거든 공병대 이제 안심하면서 게임할수있죠 아리야또 공병대 15,000원 미션 이번 전투 끝날 때까지 말끝에 응땅 붙이기 어때요? 모두 쓰러뜨려라 아유 참나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흐흐흐흐흐흐흐 에ระ다 항상 응땅 창ęd né 여기 합류해라 응땅 그냥 어 바살자장전응땅 바살자장전응땅 바살자가 힘들다 응땅 요것들부터 패라 응땅 더 빨리 가라지 않느냐 응땅 이런 불이 났다 응땅 큰일이다 응땅 불화살 누가 샀냐 이 개념없는 놈아 응땅 조카라 안손이 응땅 아우 어떡하냐 어떡하냐 으흠 괜찮니 응땅? 괜찮네 응땅 사격하라 발사 준비 더 빨리 와 부대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당당 그나저나 전인은 왜 이렇게 체력이 없지 응땅 동병계 전투 전배 동병계 전투 전배 하아 그대로 이동 그대로 이동 나를 이기려면 한참 멀었다 딱 이놈처럼 한심한 말을 짓거리는구나 아 맞다 감명 스킬 나가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응땅 안 나간다 응땅 버그가 만나고다 응땅 동병계 전투 전배 왼쪽 클릭으로 발동 오른쪽으로 취소합니다 왼쪽 클릭 반응이 없당당 발을 껴줘도 반응이 없당당 전환을 위해 일반 병사한테 한번 써보자 안된다 응땅 좀 더 가까이 가서 장수한테 써보자 안 나간다 응땅 버그가 확실한거 보다 버그가 확실한거 같다 응땅 안 나간다 포병대 버그 다 쐈다 응땅 아우 멀리서도 쏜다 응땅 아우 멀리서도 쏜다 응땅 창을 들어라 모두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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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대 공격대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본눔 보여주라 죽여라 사라 준비들 해라 돌격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2 크림 에이스 어떻게 쓰는거냐 이게 어떻게 쓰는거냐 딱 태산필이라는건 두 대체가 어떻게 쓰는거냐 정당 공병대 주목 준비 오 이거 뭐야 요것들 뭐냐고 땅 뒤에서 갑자기 뭐가 왔다 갑자기 뒤에서 뭐가 왔다 땅 여포 빨리 타는 땅 아 기마병 있지 우리 기마병 붙어라 그 땅 용의 눈빛으로 멈추게 한 다음에 왜 기병으로 자자 박아라 응땅 준비들 해라 내 분노를 느껴라 적절히 도망친다 겁쟁이들 됐다 응땅 제발 이 화살이 옷이 인겨가지고 나가봤으면 좋겠당 주먹 준비를 해라 대기중 공격 적장이 죽었다 유은이도 죽었다니깐 적들을 무너뜨려 이렇게 먹음이 땅에 안든다 더 빠르게 준비 선투로 개가 됐다 싸워라 공격 공격 주먹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명령 대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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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친다 아 유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유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유은이 여기 있었구나 반대가 있었구나 도망친다 도망친다 아니 이 스킬은 도대체 왜 있는거야? 적들이 도망친다 엉땅 헬로 감사비단 도망친다 엉땅 건 공격 퇴크 얘네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는 땅 준비가 눈 앞으려! 포병대! 전투 준비! 사격하라! 와 근데 진짜 많다 너무 많다 싸워라!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라! 전투로! 아따!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구를 다져라! 공병대! 전투 준비! 가자!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차비를 보이지 마라! 추라! 준비해라! 서둘러라! 주먹! 어서 움직여! 택사들이 전력을 보여줬다 어 공병대! 버스트로 준비 해! 다있어! 다용 동맹이 공격붙고 있다 어 얘네들 왜 이즈완이야 엉땅? 이렇게 느껴왔다 엉땅 그리고 그만 좀 포기 좀 해라 이놈들 엉땅 그만 포기해 짱 하하 적들이 도망친다 고만 도망을 좀 가 이놈들 하고 있다 됐다 아 힘들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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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거 살 피셨고 그니스 퐁퐁퐁퐁퐁